하니야 마루가 어딨게 아빠가 수건 수건을 꺼내려고 마루가 여기 들어가있어 또 강아지 거기 거기 그렇게 좁은데 그렇게 뚫겨서 들어가야겠어 응? 하니 또 올라가려고? 하니야 그러지마 아빠 수건 좀 꺼내자 자 꺼내줄게 자 편하지? 하나 꺼냈으니까 머리 진짜 어떻게 말라고? 하지마 무게진 마루 그렇게 어색해 이미 달아줄게 진짜 불편하게 잠다 여긴 왜 열고 들어가서 하니 에이 기특한 마루 그치 하니야 머리처럼 기특하지 그치 응 응 응 우리 이쁜 하니 우리 반디 형이 밖에 오고 있어요 밖에 오고 있어요 밖에 오고 있어요 쉬어 반대 말고 거기지 하지 응 어떻게 들어갔을까 너처럼 일부러 들어갔으면 거기 들어간게 반디는 거기 들어간게 반디는 거기 들어간게 반디는 아직도 잠을까 에이 반디에 반디 또 서 앉자 빙지않아 자 끝 이제